가자. 이쪽이야. 너네가 엄청 좋아할 만한 데야, 라온아. 그러게. 엄마 기대된다. 우리 라온이 라인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. 저기 써 있네. 중랑 실내 놀이터. 진짜 좋았어요. 실내 놀이터예요?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 그래서 시설을 다른 데만큼 못 해 놓은 줄 알았는데. 서울에 이런 데 있어. 중랑구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. 너무 잘 돼 있는데요?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안에 저쪽으로 또 있어요. 또 있어요? 네. 이것도 애들이 좋아하고. 우와. 이것도. 시의실도 다 돼 있네. 그런데 가격이 말도 안 돼요, 정말. 얼마인 줄 아세요? 얼마예요? 2천 원. 에이, 무슨. 이제 보시면 알아요. 여기 신발 벗어야 된다, 얘들아.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사물함 필요하시면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. 안에서 음료수나 음식물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따로 뭐 들을 거, 가실 게 없어요. 그러면 일단 넣어놓을까? 네.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. 네. 아이들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놀이시설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세요. 그리고 아이들 안전사고는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. 들어가시기 전에 손소독 꼭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유아들은 2천 원이고요. 부모님은 1천 원이에요. 계산 도와주세요. 오, 진짜? 2천 원, 1천 원. 2천 원이에요? 몇 시간이에요? 2시간 이용 가능하십니다. 2시간이에요? 네. 역대급이다. 감사합니다. 도와 드리겠습니다. 6천 원이면 4인 가족이. 우와. 우와, 미끄럼틱. 우와, 이거 너무 재미있겠다. 라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. 어머, 여기 되게 큰 트램펄리 있어. 트램펄리. 우와. 아직도 떡 먹는 거예요? 아직도 먹어요? 아직도 먹어요? 우와. 이거 라온이 좋아하는 건데, 아가띠. 라온이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봐라, 라미야. 라미야, 이리 와봐. 이렇게 밀어넣고. 언니 손 나왔지. 언니 양손. 이거 얼굴로 장난칠 수도 있어. 여보, 당신 해 봐. 당신이 해 보래. 언니가 하나, 사모님 하나 주고 당신이 해 봐. 아빠 얼굴. 아빠 코 높다, 야. 아빠 이거 봐봐. 아빠 진짜 얼굴 조금. 엄마. 신기하다. 엄마, 저거 봐. 근데 시설 진짜 좋다. 이거 모래놀이 하는 건가? 어머머머. 뭐야, 난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어. 너무 신기하다. 약간 입체로 보이게끔 이렇게. 모래 만질 수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시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있을 게 다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아빠 잠깐만. 안 돼. 저걸 향해서 달려가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점프. 점점. 저를 닮아서 신청을 빨리 느껴요. 재미없는데. 점프해야죠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할 수 성공. 뭐야, 언니가 열심히 뛰어서. 아이, 귀여워. 오리는 안 되지. 그렇지? 돼. 돼. 엄마 무거워서 가라. 가운데 돼. 가끔 거기서 같이 뛰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저기는 되게 좋은 게 어른이 뛰었다가는 머리를 바로 봐. 아, 낮으니까. 아, 낮으니까. 아, 작네. 봤을 때 몰랐거든요. 우리 선장님 손잡아 보자. 놀고 있어봐, 잠깐만. 와. 와우. 와. 와우.